임프레시브 임프레시브 연상할 때 또 또 여러분들 자꾸 거기에 있는 돈 감고 자라야 하세요 어떤님이 풀에 대고 풀을 그냥 씹고 있는 장면 느끼면서 아주 인상적으로 토끼같이 하고 있는 장면을 느끼라고 그랬지 언제 제가 임프레시브 니까 토끼같아 인상정수가 아무리 골뱃번해요 보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이미저를 하라니까요 임이프레시브니까 굉장히 인상적이다 임프레시브 임프레시브니까 임프레시브 인상적이야 임프레시브니까 임프레시브 인상적이야 임프레시브